음악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곰차장 대포차 시간입니다. 김태룡님이 오랜만에 한국투자증권 실시간 방송 보내요 하셨는데요. 저희 시간 매번 딱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자주자주 놀러와주세요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포차 7가지 종목 살펴봐야 되겠죠? 곰차장님 옆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안 봤더니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 상압프론테크랑 효성 첨단 소재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빠진다고. 저도 아침에 몇몇 개 수소 관련주들이 좀 급락을 해서 관련 내용 뉴스 소식이 있나 방금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 뉴스를 좀 찾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수소 관련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사실 기본적인 사업 영역은 있지만 관련 뉴스가 좀 있었던 기업이고 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빠지는 걸 보면 사실은 이제 수소 관련 밸류 체인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표혈설도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이슈라든지 내용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뉴스를 제가 찾지는 못해가지고요. 관련 뉴스 한번 좀 확정히 확인을 하면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채팅창에 올라오면은 막 준비도 안 되는데 그냥 막 다 여쭤봅니다. 감작스럽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7가지 종목들 들고 오셨는데 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아니면은 뭐 첫 종목부터 볼까요? 아 우리 JY 현님께서 얘기해 주시네요.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뉴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수소 밸류 체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소차 관련된 기대감이 물론 이제 그쪽 말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연료전지 쪽이라든지 알리시 이런 쪽들도 있는데 사실 두산피오세 이런 것들도 빠지는 거 보면은 뭐 거기에 더한 정책 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내용도 제네시스 수소차 개발 중단 뉴스도 중요한 내용이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현대차 쪽과 지금 테스트 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약간은 수소차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수소차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연료전지 쪽 같은 경우야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만 지금 물론 이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계획에 수소차에 대한 비중을 넣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만큼 직접적으로 팔고 있고 계획을 우리나라만큼 높여놓은 국가가 없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지연님이 갑자기 떨어져서 저도 찾아보셨다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리포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 자주 가져오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뭔가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나 봅니다. 내용은 딱히 없어요. 지난주 제가 목요일이었나 아마 LG 디스플레인 지난주는 이제 네 번이나 했죠. 그래서 제가 더 헷갈리긴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LG 노텍, LG전자까지 해서 트리오로 들고 나오고 있는데 비슷해요. 목표가 상향이 또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결국은 이제 양호한 주가 흐름과 목표가 상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영업이 6,01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가 6,4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은 실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LG 디스플레이 왜 갖고 나왔냐면요. LG 디스플레이의 4분기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LCD 호팡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LCD 쪽 TV 패널의 수요는 별로인데 LCD 패널이 TV에만 쓰이지는 않죠. IT 패널에도 쓰입니다.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IT 수요 쪽에 그러니까 논 TV 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견고하고 OLED 쪽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WLED 대형 패널이죠. P-OLED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내년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미 연초에 LCD 부분의 부진에 따른 주가의 조정은 이미 나왔고 LCD 호팡이 중기적으로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형 OLED 쪽에 대한 연간 흑자 전환까지 고려를 했을 때 목표 주가를 2만 2천 원에서 3만 원으로 굉장히 크게 좀 상향을 하는 거고요. 2022년도 영업이익은 1.4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요. 결국 어떤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실적과 주가는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익은 올라가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분기 이익으로. 그러면은 주가도 따라 올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주가도 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종합적으로 좀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아닐까.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D 바이오 센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대한항공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거 여쭤보고 가도 괜찮을까요? 이게 다시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약간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아 인수가 안 된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는 아니고 약간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사실은 뭐 1위 기업이 2위 기업을 먹는데 그 회사가 두 개밖에 없다. 물론 이제 LCC까지 포함을 하면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국적 항공기사라고 한다면 두 개밖에 없는데 그 두 개가 하나 먹는다고 하면은 뭐예요. 독점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슈들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나라 입장에서는 팔아먹어야 되는 물건이고 그거를 팔아먹는데 그러면은 첫째는 가져가야 될 만한 회사가 나타나야 되고 두 번째는 잘하는 회사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 민간기업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해상, 해운, 그리고 항공우님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충 못하는 회사가 가져간다?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뭐 암초도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회사 쪽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다른 회사 쪽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항공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나겠죠.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그러면 대한항공이 이것 때문에 주가 밸류에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느냐 오히려 자금이라든지 앞으로 투입해야 될 자금 없고 아쉬안항공 계속적으로 힘들면은 대한항공은 돈 잘 벌 텐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정 안 난 상황 속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T바이오센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상향이 나왔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는 오랜만에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간 기준 감익이 확실시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2021년도 대비해서 2021년 제가 ST바이오센서 말고요. 시즌 실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뭐 ST바이오센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긴 하지만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편람에 다 실적이 나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우선 ST바이오센서 연간 실적이 나와 있네요. 보시면은 올해는 1조 4천억, 근데 내년도에 9천억입니다. 시즌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작년도에 6,700억, 올해 5,900억, 내년도 3천억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ST바이오센서는 물론 올해 이익을 한 번 더 만들어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회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내년도에 감익이 50%씩이나 예상되어지는 기업을 과연 사야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못 올라왔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결국은 이제 목표가 상향은 왜 나왔느냐? 최근에 코로나가 난리나서 목표가 상향을 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한 10% 조금 넘게 상향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이 스탠다드 큐라는 게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 로슈의 장비 그리고 로슈의 플랫폼과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이 FDA 쪽에서 항원 진단 키트 쪽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앳 홈 테스트라는 명칭과 함께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다 테스트해라 이거거든요. 지금 이제 로슈를 통해서 공급될 예정이고 로슈는 뭐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에서 가장 유명한 제약 의료기기 관련 진단 기업이기도 합니다. 약국과 소매 쪽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 이것과 함께 로슈의 자사 플랫폼인 네비파이 패스 이게 저는 우리 백신 패스 쪽 어플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것까지는 못 찾아봤는데 이 플랫폼에 적용될 예정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검사해서 이 플랫폼 쪽에 등록을 하면은 패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회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간 이유가 뭐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진단 수요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과 델타 변이 이슈 전 그리고 이번 오미크론 이슈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코로나19 끝났어.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 끝이야. 이랬는데 아니잖아요. 엄청 검사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제가 검사를 안 받았지만 저희 가족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검사를 받을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난리예요. 어느 검사장이든 막 줄을 거의 한 시간 반씩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다 우리나라만이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는데 적어도 몇 십만 명 검사하니까 10만 명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거고 지금 설치 장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뿐만이 아니라 HIV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매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고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코로나로도 확장될 것이다. 이 회사가 현금성 자산만 1.7조 원을 추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은 기업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할 거냐. 결국은 M&A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끝난 줄 알았던 미국 다시 확진자 수가 일평균 일 한 20만 명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고 사망자도 여전한 추세예요. 진단의 수요는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HMM인데 흥슬라가 진짜 상반기만 해도 다들 HMM 얘기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랬었죠. 지금 리포트는 목표가 하향이 나왔네요. 이 목표가 하향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식수가 플러스돼서 목표가 하향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지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어팡 다운 사이클 우려로 밸류에이션을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 1.3배 주다가 1배를 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언제 꼭지냐 어팡이 언제 둔화되냐 내년도 4분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분기는 사상 최대 영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는 제한적인 박스권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 살펴보니까 지금 어팡이 좋은 건 다 알지만 내년도에는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리고 2023년도에는 뭐가 들어오냐면요. 배들을 엄청 많이 사놨죠. 선사들이 그거 투입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운임당가가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중에 아니라 병목이 어떻게 되든 나발이든 배가 늘어나면은 물론 이제 항만이 딱 적체되어 있으면 배 늘어나는 건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병목 현상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중순 이후에는 해소될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다. 근데 그나마 HMM이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운임 추이입니다. 지금 이 운임이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도 QOQ 기준으로도 성장을 하면서 역사적인 실적, 최대 분기 실적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HMM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가진 투자자분들 제가 뭐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해상호님 SCFI 사상 최고 경신을 했고 내년도 초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다 좋은데 왜 그러면은 주가가 안 좋을 것이냐 M&A 관련된 이슈도 있고 내년도 하반기 다운 사이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빡스권이다. 이거는 이제 리포트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투자자분들께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HMM을 연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는 정말 이 회사가 이렇게 실적이 좋아져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정도의 실적을 만들어냈었던 사이클이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의 실적에 올라가죠. 올라가긴 하는데 예전처럼 천억 만들던 회사가 1조, 2조 만드는 게 아니라 2조 만들던 회사가 2조, 2천억 만들면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첫 번째는 눈높이를 그렇게 높이지 마셔라.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는 지금 호확제가 공존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좋은 실적. 두 번째는 아쉬운 기타 모멘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점을 통과할 때 계속 사기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낫다. 이 두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HMM까지 세 가지 주요 리포트 살펴봤고요. 기타 리포트들 보실 텐데 제가 말씀하시는 와중에 살짝 찾아보니까 아 그래요? 오늘 M플러스가 이 중에는 제일 좋더라고요. 아 제가 저도 이제 주가 차트 한 번씩 좀 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을 좀 들고 나왔고 레고캔바이오는 어제 사실 뉴스가 나왔던 뉴스예요. 이 기술 수출 이슈는 네. M플러스 같은 경우는 오늘 김정환 수석께서 리포트를 쓰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김정환 수석께서 쓰신 리포트들이 잘 먹혀요. 나름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오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시장에서 잘 먹히는 리포트 쓰시는 분인지 미넨지까지 이 네 종목 들고 왔는데 사실 저도 M플러스하고 저는 덕산테코피아 두 개를 기대하고 리포트를 들고 나왔거든요. 네. 아쉽게도 이제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덜 가고 있네요. 근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라는 기업은 원래는 이제 OLED 소재 쪽으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이러한 OLED 관련 쪽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 이슈로서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실제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살펴봐도 거의 60% 정도가 OLED 쪽에서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OLED의 성장에 따라서 OLED 소재 만드는 기업들의 출하량이 다 좋아진다. 물량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덕산테코피아의 소재 공급량은 크게 변화를 안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공부를 좀 덜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리포트에서는 주요 소재 공급량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의 60%를 가져가는 쪽이 YOY로 10% 정도 성장한다. 이거는 성장주의 범주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한 37%, 36% 정도는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합니다. 근데 이쪽은 좋아요. 왜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뭐 정구체라든지 이러한 사업까지 좀 포함을 해서 증설까지 좀 단행을 하면서 괜찮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포트에서 제일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전액 청과물입니다. 전액 청과물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2차 현지 쪽 들어가는 쪽이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당장에 좋아지면 좋겠는데 언제 좋아지냐 2023년도에 이익에 기여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한 1년? 그렇죠. 사실은 2차 전지 관련주 소재주로서 평가받기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덕산테코피아가 어차피 이제 전액 쪽에 대한 공급을 올해 8월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전액 청과물에 대한 공급을 그래서 3개의 포지션 OLED 반도체 소재 2차 현지 소재 다 가져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포스트 첨부 첨부는 사실 디스플레이 쪽과 얘네도 되게 많이 해요. 첨부도 사실 굉장히 비중이 여러 가지로 갈려있지만은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들고 나와봤고 레고 캔바이오는 1.2조 원 기술 수출을 했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거의 뭐 4,5조 원 가까운 기술 수출 관련된 계약 공시를 맺은 기업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어떤 쪽이냐 이 회사가 이제 유방암 관련된 부분 쪽에서 유방암 변이 쪽에 약간 이제 코로나 같은 느낌인데 이게 변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제 이 네 맞습니다. 변이 대상 항암체를 만들어내는 기업이에요. 근데 어디에다 했냐면요.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라는 곳과 기술 수출을 했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이쪽에서 했는데 영국 회사라고 하니까 그리고 익수다라고 하니까 처음 들어보죠. 좀 글로벌 제약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했는데 익수다라는 곳은 대주주가 셀트리온입니다. 영국의 비상장 바이오텍인데 셀트리온이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규모 기술 수출 좋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기술 수출하면 글로벌 빅파마 쪽에 하는 것들 있잖아요. 머크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이런 쪽에 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익수다라는 회사가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는 어떻게 얘기하니까 셀트리온이 대주주라고 하니까 욕을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익수다라는 회사가 영국의 비상장 바이오텍이긴 한데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은 아니고 셀트리온이 한 500억 정도 투자해서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할게요. 이게 약간 알고 보면 결국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레오캔바이오의 기술 수출을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으실 텐데 따지고 봤더니 셀트리온이 대주주인 회사 거기에 더해서 이 익수다 말고는 중국 쪽에 기술 수출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경쟁 약물이 앤 헤르투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레오캔바이오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꾸 뭔가 곤란해 하시는데 제가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곤란합니다. 다음으로 M플러스 보실까요? 다음은 M플러스인데요. M플러스는 2차 현지 장비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매출액의 대부분이 SK온 SK 쪽에 있는 배터리 쪽이죠. 이쪽에 파우치형 인라인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납품을 하고요. 나머지 비중은 해외 쪽에 각형 장비를 좀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노칭이라든지 스태킹 이런 것들 장비를 만들어내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 적자가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원자재도 올랐고 납품이 좀 안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납품이 안 되고 수주 장구가 엄청 쌓였습니다. 수주는 받았는데 납품이 안 됐다는 거죠. 내년도에는 영업이 흑자전환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 각형 쪽에 대한 유럽과 미국 쪽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수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소재주들 대비해서 장비주들이 덜 올라왔으니까 장비주들의 시대가 좀 될 수도 있다 라는 김정환 수석의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미넨지라는 회사는 굉장히 재미없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휴대폰 쪽에 부가서비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부가서비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쓰는 게 없는데 그런데 이제 비밀번호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몇 가지 부가서비스를 통신사와 연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증권 쪽 관련된 또 어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 창출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현금을 가지고 M&A를 했어요. 세틀뱅크라는 회사와 그리고 이제 의료 건기식 바이오일레븐이라는 회사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세틀뱅크는 16년도에 인수할 때 매출액이 200억이었는데 올해 700억 내년도에 1,000억 돌파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5배 성장 건기식 바이오일레븐 같은 경우는 첫 지분 투자할 때 매출액이 10억짜리 회사였거든요. 2015년도에 그런데 5년 만에 5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회사들의 안정적인 성장 그리고 이 안정적인 현금을 가지고 다양한 M&A 그리고 고객이 거의 천만 정도 되다 보니까 마이 데이터 사업까지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미넨지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없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거는 좀 주가가 크게 막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죠? 이 회사는 거래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말씀 주셨듯이 주가의 변동성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성장주 범죄는 들어가지 않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넨지까지 오는 7가지 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올해 대포차는 내일 모레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렇네요.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대신 리포트를 읽어주는 금차장 통해서 7가지 종목 리포트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한번 눌러주고 나가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은 수요일인데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